2입니다. sva 입니다. 얘도 얘도 일형식입니다. 얘도 그냥 문장 형식으로 봤을 때는 일형식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놈이 하나 들어간거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이 나왔는데 부사적 억울하고 하는데 얘는 없으면 안되요. 필수입니다. 필수 좀 독특한 놈입니다. 핵심 문장 성분도 아닌데 없으면 안되는 중요한 애입니다. 자 이 일형식 문장 동사들 중에서 일부가 요런거 야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게 있어야 의미가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이 A라는 놈은 보통 장소나 시간 나타냅니다. 근데 영어에서 장소나 시간 나타내는 것들은 부사에요. 부사로 보면 돼요. 부사 그래서 얘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구조가 이렇게 SVA죠. 이렇게 그럼 여기 A에 오는 것들은 바로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 특징은 장소나 시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잠깐만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어요. 요게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 구조 요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SVM에서 M 없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얘는 없어도 돼. 근데 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다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는 요런 것들입니다. 요렇게 이런 동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동사다 라는 것입니다. 얘네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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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가다 봅시다. 다음번 비행 비행 비행편이죠. 비행편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2시에 이런 얘기죠. 여기 PM 오후야 오후 오후 그죠. AM 그죠. AM 오전 오후 2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시간 전치사 나왔죠.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성이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성 되겠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네. 한 꼭대기에 그죠. 전치사 장소전치사 나오네요. 그러니까 The Castle Stand 이렇게 쓰면 틀리는 겁니다. 꼭 있어야 돼. 필수 필수 독도가 있어 이렇게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네 사이에 동해에 있어 그죠. 이렇게 뭐 사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 그럼 얘는 형용사로 봐야 돼. 형용사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C 이거를 소식해 주니까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Lie 잠깐만 여기다 적어야겠어. 관련한 거 Lie 이 Lie 가 있는데 이게 1번 거짓말하는 거야. Lie 이렇게 씁니다. 그죠. 과거형 과거 없는 사양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 뭐 레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면 어디어디에 누워있는 거야. 뭐 이런 뜻이 있고 어디어디에 놓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누워있는 거는 생물 생물이 누워있는 거고 놓여있는 거는 무생물이죠. 그래서 이 구조가 바로 SVA 구조입니다. 이때는 자동사죠. 자동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있는데 얘 Lie 다음에 플러스 보어 보어가 올 수 있어요. 이건 이형식이냐 이형식 그죠. 이형식 이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땐 여기에 보어가 와야 돼. 보어가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보어가 옵니다. 그래서 뭐뭐인 채로 있는 거예요. 뭐뭐인 상태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어느게 맞느냐 라이드가 맞냐 레이가 맞냐 이렇게 막 옛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즘에도 내신에 가끔 나옵니다. 레이 레인입니다. 과거형 과거문서형입니다. 자 그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머물러 있을 것이다. 어디에 침대에 이렇게 이거 A네. 그죠? A. 침대에 머무러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뭐뭐뭐뭐 되겠습니다. stay 첫 번째 동사죠? 두 번째는 get 되겠습니다. 잠을 잘 거야 이런 뜻을 보면 되겠어요. get slip 그죠? 여분의 이런 얘기죠? 부산의 형용산의 그죠? 여분의 5분 추가의 이런 얘기죠? 추가의 5분을 잠을 취할 거야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죠? embed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A가 되겠네. 우리는 살고 있다. A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죠? A라는 곳. 빠르게 이렇게 rapidly가 부사예요. 빠르게 그죠? 변화는 정보화 사회 그러면 changing도 이렇게 information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얘는 그래서 형용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사죠? 분사 실질적으로는 이게 변하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죠? 그 다음에 명사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빠르게 변화는 정보화 사회 명사 명사가 있어 얘가 여기 뒤에 얘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렇게 약간의 형용사적으로 얘를 소식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친구들하고 나는 같습니다. 박물관에 갔습니다. 가단 뜻이죠. 가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거 방향을 나타내는 투죠? 이건 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 이거는 이렇게 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갔다 찌른 얘기죠. 이건 M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사 역할하는 명사들 Further Study 있습니다. 그죠? 심화 학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Further 이게 심화라고 보면 되요. 심화 심도 있는 거 더 깊이 있다는 뜻이야. 파의 비교급이지. 심도 있는 학습입니다. 부사 역할하는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가 있는데 명사가 뭘로 쓰인다? 부사로 쓰이는 거야. 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시간, 장소, 방향 등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뒤에 시간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있죠. 이런 말 잠깐만 이렇게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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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덩어리를 뭘로 봐야 되는 거야? 부사로 보는 거지. 그죠? 명사만 오면 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명사가 이런 말들하고 붙어 있으면 부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볼까? It's time to go 갈 시간이야 집에 이런 얘기죠?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홈이라는 것이 이게 집이란 뜻이 아니고 집으로 집으로 이런 뜻입니다.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입니다. 경기가 지속되었다 몇 분 동안 또는 두 시간 동안 그죠? 아하 잠깐 체크해야겠네 어 이런 말 있어 어피우 이런 말 그죠? 이런 말이 딱 어피우 같은 말이 오니까 이런 말이다 이런 말 이런 말을 딱 오면 아 이거 부사적으로 보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it out 외식하다 이거 한번 적어봐야겠네 it out 외식하는 거야 우리 외식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이런 얘기죠? 아 에브리 딱 나오니까 에브리 명사죠? 에브리 명사 부사로 보면 돼 이런 단어 명사는 부사로 보면 돼 매주 일요일마다 이런 뜻이 매주 일요일에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너 뭐 하는 거야? 저녁에 뭐 할 예정이냐? 그죠? 이번 저녁에 이렇게 this 내일 밤에 뭐 할 예정이냐? 이런 얘기죠? 그는 죽었다 last week 지난주에 또는 어제 아침에 이런 얘기죠? 사망했던 얘기죠? last yesterday 이런 말 들어가면 부사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come this way 이쪽으로 이런 얘기죠? this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자 그 다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it's time 자 여기 그죠? it's time to 공사원형이죠? 뭐 뭐 할 때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it's를 생략하고 time to 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음 여기 만약에 이렇게 it's high time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뜻이 적절한 정도로 보면 적절한 적절한 때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high 같은 거 들어가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about도 있고요 it's about time it's high time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are doing 있습니다 are doing 있는데 b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인데 현재 진행이 나왔죠 현재 진행은 여러분들은 진행으로 보지 말고 이 진행의 약 95% 진행의 95%는 미래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 특히 뭐라고요? 수능 듣기에서 수능 듣기에서 현재 진행이 나오면 미래로 보면 거의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